아 끄벅시게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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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KF 야 뭐 이뻐라 îッ 빨리 목소리 바꿔 일단 바꾸세요 초 안하면 죽어요 아니 시끄럽고 야 그런건 나도 할 수 있어 목소리 바꾸는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쟤 왜 안 일어나냐 제가 수갑치였습니다 웃겼어요 웃긴 뭐 웃겨 웃겼어요 나머지 애들은 왜 안나와 빨리 하나 죽었어요 일단 뭐 먹일까요 저한테 지렁이랑 썩은 과일이랑 아니 아니 놔둬 우리끼리 지금 네 분이 일어나면 안돼 우리끼리 네 분이 일어난게 아니라 어 잠깐 왜 애들이 안오지 애들 빨리 데리고 가 공장으로 빨리 오라고 그래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쪽 여기 여기가 팩토리 쪽에 보건소 아 나 뭐 뭐 물건이라도 있어야겠는데 밥 되실까요? 밥 됐어 임마 나 이제 너희들한테 손 벌리지 않겠어 어 나 이제 어 포테토 대 대장님 어? 웃겼어요 뭐? 웃겼어요 어쩌라고 웃 헐 죄송해요 죄송 무슨 죄송이야 제기기기 제기기기 지금 뭐지? 아아아아 어 어 테이크 몰 몰 몰 핀 오토 인젝 토 아 저거 필요없지 가방도 없는데 어차피 이거는 썩은 그거고 아 아 어 이거는 테이크 노 타 콜라 클래식 좋아 어 여기도 있다 일단 목마릴때 먹어야되니까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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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또 버그 썼다 얘기해보지 아 저희는 정책합니다 나 버그 쓰면 너 첵스 또 빡친다 하지바 네 나 첵스랑 약속했어 버그 안쓰기로 첵스야 그지 네 봐봐 내가 너가 얘기했다고 얘기 안했잖아 니가 빡친다고만 얘기했지 역시 난 정직해 역시 야 쏘드로아 빨리와 네 가고있어요 감기가 걸려서 더불호제이야 빨리와 너의 활약상황에 따라서 그게 니가 유명세를 탈수가 있어 어 누가왔다 어 누가왔다 누가왔다 헤이 마이프레인 마이프레인 어 마이프레인 마이프레인 살려주세요 멈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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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갈구지마 갈구지마 유빈데 갈구지마 총이 있으면 일단 빼야되요 총은 총을 왜 빼 인마 총은 지총인데 이 새끼 나쁜새끼네 인마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지 인마 아름다운 세상 인마 어 함께 사는 세상 방장에 도지려고 아 아 뭘 또 나 나 이제 욕심부리지 않겠어 야 총알 없다고 하잖아 줘 줘 쟤 줘 저한테 있던데 총알이 없어요 아이 그냥 빨리 빨리 해 줘 네 차가내가 꼬마씨가 노래가지고 개나리 복이 있고 있는데 야 비너스 때리지마 비너스는 지금부터 내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알았어 너 만약에 가만히 해 어 개소리 죄송합니다 하 아니야 개소리 괜찮아 아 야 소드랑 너 개 키우냐 저 아니에요 그러면 더블제인이에요 아 더블 너 개 키우냐 네 너 혼자 살아오? 아니요 아니요 근데 개가 왜 너네 방에만 있어? 어 제 방에 놓고 키워요 아 그래? 부모님이 개 싫어해? 아버지께서 싫어하셔가지고 아 그래? 그럼 개는 누가 샀는데? 제가 델고 왔죠 아 델고 왔어? 네 그 못 키우신다는 분들이 계시면 될 거 가지고 아 그래? 네 개가 안 짓게 하는 방법 너 아나? 어 우리 집 개 안 짓잖아 네 존나에 닦아 패면 돼 하하 대적 대장님? 어? 엠포사.. 엠포 소리가 났지만 아닙니다? 어 어 웰컴 카인드 피플 카인드 피플 카 카인드 피플 이거 봐 이거 이걸 보고도 지금 다 싸움을 하고 싶나? 여기 아주 아름다운 도시야 아 내가 여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 다른 아 이제 네 어 퍼 포레스트 포레스트 노바야 고맙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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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스트 어 저기 없다 어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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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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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존나 야 야 얘 존나 패셔니스트인데 좋아 자네도 우리가 갖겠어 야 아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괜찮겠다 하이 야 이 새끼 어이거 이거 누구 닮지 않았지 어 으아 내 지에이치 쟤 누구야 어 어 호나바 고맙다 어 야 이거 얘 존나 패셔니 장난 아니야 존나 멋있어 완전 개쭌꺼야 어허 어 뒤에 뒤에 좀비 좋습니다 자 어 일단 지금 시청자 시청자들 이만큼 있지 그 나머지 어 저기 누가 뛰어와 또 온다 어 누가 둘이 뛰어와 뒤에 좀비 돈무 돈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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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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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방 암구 암구 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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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민아 아 에이 홍방하면 신인데 바보 야 암구 이제부터 똘이 중대다 알았어 네 똘이 중대 알았어 좋아 이제 우리 멤버 중에는 아는 사람 누구 있지 책스님 좋았어요 어 책스 어디 있는데 저 아 너 한번도 안죽었어 네 야 역시 참 야 와 나 이거 진짜 야 얘 복장은 진짜 탐난다 빨리 줘 빨리 줘 아니 그냥 탐난다고 탐난다고 뭐 뭐 달라고 했느냐 뭐 대장님 저는요 데이빗 오길피 야 고맙다 아 인민군복장이잖아 나 대학생 가지 않아 근데 둘이서 아주 허공에 운전하고 지랄하는구나 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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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머지 애들 와야돼 아니 니네 자꾸 컨텐츠를 갖다가 자꾸 소비를 하느냐 그렇게 바보같이 병신같이 근데 이렇게 모여있으면 한 번에 다 쿨럼 럭쿠라 고맙다 네 음식 드실래요? 아뇨 이따 자리를 한 번 옮기시는게 아뇨 오히려 아니 지금 우리 멤버 중 멤버 다 왔어 그러면? 안녕 누가 나왔는데 더블님하고 더블제이 어딘데 지금 소드랑님 조금 멀어요 저도 왔어요? 죽어가지고 그럼 더블우제이도 왔지 먼저 이동하세요 제가 금방 따라갈게요 그래 야 일렉으로 가자 예? 아 거기 여기서 멀어? 일단 그스 그게 어디지? 아까 제가 말하는데 어디였죠? 저 저기 바로 앞에 저기로 가죠 큰 마을을 찾아야돼 땅떡이야 고맙다 팍팍 등대야 고맙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를 하나 해보라고 하죠 그래 내가 믿겠어 등대야 고맙다 땅떡이야 고맙다 이거 아까 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아냐 아닐걸? 너 만약에 그 컨텐츠가 전혀 재미가 없으면 너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야 땅떡이야 고맙다 무려 내가 널 고정 멤버에서 빼버리겠어 어 아 근데 이거 약간 위험한데 비너스님 할꺼에요 이거 아아아아 해야 하라면 해야 하라면 하면 재밌긴 재밌는데 난 저기 뭐야 그 파트너 BJ로서 저작권을 갖다가 이제 못하니까 음악을 틀 수 없으니 니가 궁가를 한번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 자 궁가 시작 다 모르는 빨리 해 인방 홍 홍 뭐였지? 잠깐만요 허 허 허 허 적어놓은게 있는데? 여깄다 여깄다 흠 엠 주유소 앞에서 멈출게요 어 해요? 해 홍 홍 홍 짜주 작은 홍방장 꼬마 홍방장 야자 포로스트 노바 야 고맙다 야 주유소에서 뭘한다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어어 한명씩 예 만약에 터지면 이제 끝장나는거지 아니지 터지면 끝장나는게 아니지 오히려 터지면 좋게 만들어 주겠어 내가 만약에 터지면 터지게 터지게 하는 사람에게 퀵뼈를 주겠어 오어 strains 터지.. 터지게 만들어야 되지 일단 여기 뒤쪽으로 좀 와주세요 사정거리 있어 주유소 터지면 다 죽을수도 있을거에요 좋았어 오히려 터지길 바래야될꺼야 니네들은 이쪽 이쪽 터져... 근데 죽으면 이제 한 20분 동안 걸어와야되지 어... 뭐 그런건 있겠지만 그래도 퀵뷰인데 네 일단 여기서 도끼랑... 그 총... 총은 일단 몇 박나야겠다 도끼... 도끼 있어야되요 도끼 도끼 없으면 빌리드리께요 주아 그럼 정글택시야 너 어디를 때려야되는지만 나한테 알려줘 내가 지금 방송보고있으니까 네 지금 어디를 정확히 때려야지 요거요 요거 네모난거 아 이거? 이걸 갖다 도끼로 한 대씩만 때리면 된다고? 지금 때리마 야 야 지금 때리지마 지금 때리지마 저거 누구야 비켜 도끼 데미지 상행됐어 비켜 야 하지마 하지마 아 깜짝이야 다 죽을뻔했어 때리지마 빼어 빼어 뒤쪽으로 저기 뒤쪽으로 가요 뒤쪽 자 일단 순서를 정해야되는데 잠깐 있으마 이 새끼랑 얘기하고 있잖아 야 인민구나 너 그 니가 가진 장비랑 킥뷰 랑 바꿀래? 저요? 넌 누군데 첵스 첵스인데요 아 첵스 아이 에이씨 이거 제 마스크 드릴까요? 아 됐어 에이씨 이거 근데 주유소로 터져요 이거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템이 반 이상이 저거 뿌려져있어요 랑스 랑스 뭐 이거 모자 시원 드릴께요 뭐 모자 아 싫어 그런거 어어 야 됐어 좋아서 순서대로 설께요 아 자 저 저기 뛰어오는 좀비좀 없애라 주먹 전사 오오씨 cm 존나 세 ㅋㅋㅋㅋㅋㅋ 어이구 어이구 존나 무서운 아이들이다 자 순서 정하겠습니다 좋아 순서 정하겠어 난 첫번째 내 뒤로 한명씩 서 내 뒤로 한명씩 서 난 첫번째 에잇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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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 생돼! 시절 생돼! 지금 질서 좀 지켜라 이 바보들아! 무슨 후진국이냐? 어 재앙가 22,877번째 고맙다 뒤로! 저기 뭐야 저거 카우보이 저 병신은 저거 빨리 써 임마! 야! 너 저기 뒤로 가! 뒤로 일보 가! 야 넝마주의 너 뒤로 가라고 임마 비너스 너! 인터야 고맙다! 둘, 넷, 야! 도끼 없는 사람! 저요! 어... 이거 있어야 대신 이거 소화기 좋아 근접, 야 근접으로 도끼 안이라도 아무거나 쳐도 되는거 아니냐? 좋았어 그러면 주먹이 아닌 나머지 근접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 일단 야 이 줄에서 움직이지마 내 지금 화면에 있으니까 이 줄에서 절대로 움직이지마 자 너 누구야? 일봐 저, 정글 택시요 좋았어 정글 택시 자 출발! 간다! 아 나 마지막이면 터지는거 아냐? 다섯번씩 때릴까요? 보고 계십니까? 아니야 한 번씩 때려 한 번 좋아 나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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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턴은 한번 어 1턴은 한번 야 바로 뒤로가 뒤로가 너 주먹으로 때리나요 저는? 너 주먹으로 때리면 터져? 아니야 내가 내가 도끼 들릴게요 도끼 들린다잖아 아 주먹으로 세 번 아 주먹으로 세 번 주먹 좋아 정말 왜 이렇게 많이 타? 왜 이렇게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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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가 많이 약해졌어 강도가 많이 약해졌어? 너 한 번만 때리는게 좋을거야 어? 자 출발 야 한 번씩 때리는거야 무조건 주먹만 세 번 때린다 아 저 새끼 존나 불안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아하하 네에에 포레스트 어 야 고맙다 야 템 어딨어 템 야야 아니 지금 야 지금 동료가 죽었는데 SKX 내 저럴 줄 알았다 욕심부리다가 아니 와 아니 지금 뭐 야 내꺼 좀 좀 좀 와 다 터져 화당에 있습니다 어 어 와 나 군장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어 이걸 버려 와 절 못했습니다 너 노랑이 죽을거였네? 그 누가 죽으신거에요? 좋았어 야 군장! 어! 군장 방금! 아 나 군장이 필요했는데 시청자가 죽을거 같은데 제가 죽었어요 이거 줘! 이거! 가방 줘! 이거 주어져요? 안주어지는데? 이렇게 가방 들고 가세요 어 내 가방 가방 여기 여기 어 경영어가 고맙다 어... 내 가방 이거 한번도 치면 폭발하나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내 가방 어딨지? 야 내 가방이 날 따라와 아 그거 총이나 근접무기 드시면 다시 등에 빼줘요 어 그래? 네 어 됐다 네 이거 이제 두번째 두번째 저거 네모난거 터뜨릴 수 있거든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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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또? 야 아까 아까 그거는 두번 쳤기 때문에 걔는 반칙이야 걔 반칙이잖아 도끼 너무 쎄요 뭐? 도끼 너무 쎄요 그러면 주먹 주먹 세번씩 해 아 주먹으론 못 부셔요 아 주먹으론 못 부셔? 네 근접무기로 해야돼요 근데 나 이상하게 도끼가 도끼가 안들어진다 터지던데? 아 도끼 나갔구나 아 주먹 터진다고? 저 한번 터쳐봤거든요 진짜로? 네 네 주먹 된대 야 줄 서 빨리 야 주먹 써 빨리 내 뒤로 빨리 서 야 내가 만약에 내가 걸리면 나 캐삭방 할게 어때 예? 내가 만약에 걸리면 나 나 캐삭방 한다 야 줄 서 빨리 너 뭐해 인마 네 자 간다 총 써도 돼요? 아니 총 쓰면 안되지 주먹으로 세방 주먹으로 세방만 아 아 처음엔 안터져 오 오 오 됐어 야 나 의기양양 의기양양 좋았어요 대장님 첵스 저 새끼 이번에 죽을거 같애 쟤 지금까지 한번도 죽은적 없거든 대장님 저 손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오 쟤 쟤 안터졌어 돌 뚫고 있는거 아니야 비너스 갔다와 불 불 끄고 오겠습니다 너 너 주먹으로만 써야된다 또 반칙하면 너 안 돼 네 만약에 만약에 이번에 걸린 이 새끼는 어 멤버에서 빼겠습니다 오 쇼 뭐야 한번만 쳤잖아 너 네? 한번만 쳤잖아 아아아아 하하 저 많이 때렸어 많이 때렸어 저 비실하네 저거 뒤로 갈수록 별로 안 좋아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제발 터져라 내 전에 아 큰일났다 하하 내 전에 터져라 캐삭방이야 캐삭방 캐삭방 야 저거 터지긴 터지냐 네 아까처럼 터져요 잠깐잠깐잠깐 야 너네 자꾸 앞으로 가지마 우리 다 죽어 뒤에 설수록 안 좋을텐데 주먹은 그러니까 빨리 가 빨리 가 간다아 아 로테이션으로 빨리 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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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엄마 하하 하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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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퀴 돌았어 한바퀴 돌았어 한바퀴 돌면 그 다음에 도끼로 해요 우리 우리 애기 지금 안 터질거지 좋아 한바 한바퀴 돌면 도끼로 한다 세븐 딱 좋아 좋아 지금부터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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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이 재미재래 한바퀴 돌았잖아 아아 쟤까지다 쟤가 마지막이다 네 도끼 터진다 도끼 터져 그럼 제가 홍반장님 뒤니깐 야야 내가 먼저 가야지 예 도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는 안죽어 성능이 조금 예 여기 여기 앞에 여기 뒤에겠습니다 야 이거 성능 성능 너무 좋으면 안되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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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걸로 좀비 한 스무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어 아야 도끼 이번에 터지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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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터지지 않아 나 나 홍반장이야 간단해 힘내십쇼 으 으웅 헉 어 터지나요 오 됐어 몇뜻.. 몇뜻친거야 저 바..바닥 치신거 아니 아냐 아냐 바닥 치신거 같은데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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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나 아 참 방송반이겠다 어 이번에 제대로 쳤어 야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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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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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그래.. 그래 보이소.. 바보 안해.. 어.. 뭐하냐.. 빨리.. 빨리 템.. 빨리 템 챙겨놔.. 어 살았어? 야.. 얘 불사신이야 진짜.. 와, 옷이 좋아서 와, 부산 얘는 진짜 안죽어 자, 이제 모여서 도시로 가자 네, 출발하지 일렉보다 좀 작은데, 가까운 도시 어디야? 야, 쟤 묵념! 야, 묵념 해 빨리 우리 전우야 여기 뛰어오느라 진짜 개고생하고 있을거야 자, 묵념! 자발 묵념해 자발 묵념해 좋았어 가자 가자, 이제 좋아, 출발하자 전술이동하자, 가자 아, 이거 컨텐츠 준비하길 잘했다 괜찮았다 반응 좋아 반응 좋긴, 너만 좋은거지 미니게임이라고 치자구 그리고 나 첵스한테 들었는데, 첵스가 너 제일 싫어하는데 보그 제일 많이 쓴다고 아? 너 제일 싫어하는데 첵스님 네? 저 많이 안쓰여 비너스가 많이쓰여 싫어한다고 한적 없는데? 아, 싫어한다고 안그랬대 아, 그거 내가 이간질 시킬려고 개인된거야 이간질? 아, 알았소, 알았소 아, 참 알았소 알았소